우리 팀 정글은 카직스라서 카직스와 앨리스는 진짜 힘든데 카직스가 앨리스 팬이요? 제가 정글이 아니니까요 앨리스한테는 갱만 안당해주면 되거든 그럼 내가 갱을 안당하면 되잖아 내가 잘하면 가능한 거잖아 근데 내가 정글일 때는 앨리스를 막을 수가 없어 내가 신발 신고 갱 다니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이건 평타 못 때리겠다 혹시 먹을 수도 있어서 내가 정글일 때는 갱만 안당하면 되잖아 능생을 당한다 수고하시고요 수고하시고요 아 나 뭐해 아 이거 힐을 맸어 아 왜 이렇게 쫄아 장난하냐 아 괜찮아 힐은 돌아와 뭐야 멘티볼 보니까 맥마롱님이 형한테 펠렛 주이시 폈는데 교육의 성능가 부족했다 장용화 이하라비가 방송보다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 눈앞에 오래 초연번째 떠난 소가 아름다운거려 이번 판을 이기는 거지 그렇지 BF를 아우 뭐야 아우 고맙습니다 퍼플데이지드님 포션이 안나오네 그냥 가자 시비르가 힐이 아니라 텔이라서 킬각이 나왔어 마라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사일러스 좋아요 아이고 좋다 아 연패 좀 끊자 진짜 아 아 NMR 너무 떨어져 연패하면은 어? 어? 뭐야 아 결국에 머프 못먹었네 탁원산으로 오우 매서한거 봐라 왜왜왜왜 아 뭐야 또 다 뒤졌어 아이씨 아이씨 와 꿀팁 알려드릴께요 이기면 연패 타러진 아 아 아 이거 11한대만 때릴걸 아 그래도 못잡긴 했겠다 승전보 때문에 아이씨 아 아 아 아 엘리스 한대만 더 때렸으면 됐는데 아 아 아 나 나 이거 템 이거 나 왜 이렇게 갔지? 나 원래 이렇게 가면 안되는거 아닌가? 나 원래 이렇게 가면 안되는거 아닌가? 5분전 난 엘리스를 낭땡해주니까 밴 안한다고 했던 사람 하하하하 아이씨 이정도는 괜찮아 앨리스가 이미 이미 킬을 먹고 온 상태였어 아야 아 근데 이게 카딕스가 진짜 엘리스한테 좀 힘들거든 아 좀 걱정이네 앞으로만 더 안 말리면 되는데 엘리스의 실수가 그렇게 높은건 아니라 일단 시비로 노잔멸이고 수고 지키면 어떻게 잘하지? 진짠 수고 야 physicians ja p action opol 4백 아니라 아 아씨 아아아아씨 아아아아아아씨 노틸이랑 나랑 호흡 좋네 라고 얘기할라 그랬는데 와 하늘에서 자 템을 요렇게 갑시다 구인수에 포깔 갈거니까 아 싸우지마 뭐해 너네 타 그냥 아 카직스 왜 했어 그러니까 버스 받기 좋은 캐릭터지 그냥 세주안 이런거 트런들 이런거 아 바텀 개탈고 있는데 진짜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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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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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반데 아 아 아 이거 할거면 좀 붙어서 했어야 됐는데 왜 급발진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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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피지컬과 컨트롤 뭐해 에 에 미션 내 놓고 밥먹고 아유 감사합니다 진저레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일러스 그냥 해 뭐 하려고 그러는거지 약간 불안한데 약간 불안 와우 근데 이거 와 근데 되게 와 이거 진짜 아깝다 근데 이거 방금 진짜 진짜 방금 건 좀 아깝다 7레벨이야 7레벨 사일러스가 빡칠만한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래도 그냥 했으면 진짜 이길만했다 이거는 야야 졸라 약한데 씨이벌 하아 아 안 돼 에ee 에에에 gang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진짜 내 이번판 꽤 잘했는데 아 이거 진짜 존나 억울하네 바텀 미쳤는데 이번판 진짜 우리 어디로 가지? 갈라인이 없어 갈라인이 아니 갈라인이 너무 많아 없어가 아니라 리드도 가야되고 바텀도 가야되고 아 이걸 미치게 먹네 가야되는 라인이 너무 많아 여기저기서 똥이 똥이 흘러넘쳐 흘러넘쳐 아 이거 뭐야 자 칼브 없었는데 방금 튀어나왔나봐 아 시비를 킬 먹은 건 봐 와 군수가 얼마더라 아이씨, 장카당 하아 에이.. 아 이게 진짜 MMR이 떨어져서 그래 스노우볼이 너무 굴러가 연폐하면은 아우 뭐야 아유 맞다 아유 감사합니다 잠깐만 아 렉 걸렸어 렉 걸렸어 렉 걸렸어 아유 고맙습니다 점점 점 일 아유 고맙습니다 6연패 했다고 6만원을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아 이 새끼들 점수 몇 점이야 아아 씨 뭐야 200점인데 괜찮은데 그럼 이정도면 왜 이렇게 못해 아 나 이제 마스터만 만나 얘는 그만해? 아니 200점이네 그만 마.. 어.. 조금 있으면은 마스터로 떨어질 놈 거기에 나도 포함되네 아.. 에바다 진짜 개바다 300점까지 넘었었는데 아 이거 승점 마이너스 5점 됐어 내가 반발의 수호자였는데 303승이었는데 303승 303패였는데 혼란차 Diet crit 발전 다시 갔다 올게요 여러분 Tyler 퇴근 몸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